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 서울이 35도로 올 들어 가장 높겠고 청주와 대구 34도, 전주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도 높기 때문에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제주와 전남 남부에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50mm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는 강원과 호남, 경남 세포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장막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서서히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